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비밀이라니 우리끼리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요 분명히 어딘가 숫자가 있어 뭔데 이거 알려줘요 우리 빠른 시계막이를 약속했잖아 아 오케이 확인 맞나? 오른쪽 오른쪽에 액자 비밀으로 내 자리에요? 아 그래서 뭔데?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어요 처음부터 그거 누르려는게 아니었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든거야 스키머가 원래 머리가 똑똑한데 이런 눈치는 제가 없어가지고 분명 어딘가 힌트가 있을거야 이것만 해도 10분 걸리겠다 오케이 확인 아하 쉽죠 참 쉬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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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